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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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파라 제가 한번 하고 와야겠는데 길 내놔 아 슬라임은 좀 빡세 보이던데 슬라임 빡세 등켈은 레비안 돼서 좀 빡셀 것 같고 보스 자체가 좀 빡세긴 해가지고 빡세를 안 쓸 수도 없고 쓰긴 써야 되겠지 당연히 아이고 나 죽는다 저거를 평딜로 깔 순 없잖아 빌려놔 근데 확실히 문박 안 막는게 좋긴 좋다 2단계 아 예예 나루템 세팅이야 뭐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니 경매장하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담뼈치기 아 어 어 어 어 아 진짜 루프 없어가지고 어 근데 왜 도어 안까졌냐 왜 도어 안까졌나 나 도어 왜 살아있는거에요 아니요 해방 안하고 있습니다 해방해야지 열심히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맞아서 깎였네 아 맞아서 깎인 경우 처음인거 같네 9분 더 해야되나봐요 3번은 돌려야 될거 같아 아 자동회복이요 그냥 보스마도 다 쓰지 못하나 있음 좋으니까 딜이 부족해서 묶이는게 아니라 생존을 못해서 묶이는 경우니깐 3번은 돌려야 될거 같아요 또 다른 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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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아쉽네 오림도 없나보다 4번에 8번에 안돼 아쉽네 어이구 어 어 어 어 어 마주치면 죽는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노력은 뭔지 어이구야 3번 더 질 넣으면 되나보다 되나보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 rap 네네 그러 resistant 아 아름다움 오토벌 아 세번 더 해야 되네 데미지가 안되고 한번 더 하고 아이고 죽었다 쉽지 않구만 쉽지 않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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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묵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쩌라구 와 극딜 놀라니 폭탄이 날라오나 버리는 아미 아 드미지 안되겠다 어 죽었다 느려웠으면 됐나 못봤네 제거했어야 되는구나 어이구 어이구 아 됨다운 기어 잘 모르겠습니다 나 없다고 하는거지 그렇구만 아 이거 한 줄만 좀 까면 되는데 한 줄못까나 한 줄만 까면 됐네 한 줄만 까면 됐네 어디가 안 닫아 아 안 되겠는데 아 안 가지라 피가 안 닫다 아 아 예 부스 하나 깨스 아 계속 들어간다 피가 안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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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나 보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졌어 아 아 아 조금만 까면 되는데 극딜쓰기도 그럴까 아 진짜 진짜 애매하다 아 빡세다 아 아 조금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이팅이 됐어 발목 깨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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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 어 왜 빡세 아우 겨울겠네 아우 레일에 썼으면 먹겠다 자 행운을 먹고요 쓸심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요자리에 넣어줄까요 때려주고요 잘 흐린 해서 여러분 잘